데뷔와 동시에 남다른 기록을 쓰며 완성형 걸그룹의 등장을 알려줘 신인그룹 아이브입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 다이빈 투 아이브.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. 와 정말 오늘 의상이 굉장히 더 화려한 것 같습니다. 네 일단 먼저 포토 사진 먼저 찍도록 할게요. 하나 둘 셋 앞에 보고 네 손인사 김치 네 감사합니다. 다 왼쪽을 또 보시고요. 네 왼쪽 보시고 네 혹시 다른 포즈 같은 거 준비되어 있나요? 세븐 어 바로바로 준비가 되어있어요. 네 혹시 밍크 가능할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가요대축제 처음입니다. 네 맞습니다. 소감이 어떨지 기대가 되거든요. 네 저희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가요대축제인 만큼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요. 열심히 무대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네 이쁘게 봐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아 사실은 그 데뷔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. 데뷔 이후에 어떻게 이 폭발적인 인기 실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한 만큼 반응도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꿈에 그리면서 바랬는데 많이들 좋아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더 뿌듯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오늘 혹시 어떤 무대가 좀 준비가 되어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 저희 타이틀곡인 일레븐 무대를 준비했는데요. 조금의 변화를 주었으니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 조금의 무대가 어떤 건지 살짝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? 말씀드리자면 네 네 쿵쿵쿵 파워풀함이 가비가 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쿵쿵쿵 굉장히 그 무대를 본 것처럼 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오늘 가요대축제의 무대를 임하는 각오 한마디에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 저희 새로운 퍼포먼스 버전도 추가된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이따 공개될 아예 배무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네 지금까지 아예 배무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여기 카메라 보시면 팬분들과 아이컨텔 할 수 있거든요. 네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손인사 하트 링크 아 너무 깜찍해요.